아니, 원수! 네! 아니, 아무리 노래 좋아해도 그렇지 이렇게 노래가 수업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널 좋아해, 널 좋아해 하면 어떡해요 아니, 진짜 노래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왜? 진지지만 원수가 그 널 좋아해, 이게 맞어 넌 나한테 하잖아요 저희 연습할 때가 넌 나한테 말하면 넛 말고 이럴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제일 여기서 난 나한테 다 쓰면 안 돼 좋았어요 와 저도 저쪽에서 너나 어때 진짜言는데 우와 이러잖아요 감격해 봐 감사합니다.